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말 시작합니다 1번으로 갈 제품인데요 2.2인치 타이어부터 해가지고 쇼크 조절부터 독립전원 배터리까지 싹 다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썰렁할 수 있으니까 위에다가 놔둬 수 있는데 이거 선택 내려오셔서 선택하시기도 했구요 자 우리 애님께서는 조종기가 간단한 조종기로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주행자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오세요 돼야죠 그렇죠 그쵸 뭐죠? 빼고 자 갑니다 갑니다 저저저저저저 그렇죠 쫙 가시고 일단 가시고 어우 부드럽죠? 후진도 진짜 천천히 천천히인데 천천히인데 어우 잘 되죠?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한번 재려나요? 자 이거 될까요? 볼까요? 이야 좋습니다 어우 좋은데요? 이 사진 캡처 한번 하겠습니다 착각 자 외향을 위비고 어우 힘 좋죠? 자 뒤쪽은 안 되겠죠? 뒤쪽은 걸려있으니까요 뒤쪽도 이렇게 잡아서 잡아서 해볼게요 뒤쪽은 안으로 잡아서 해드릴게요 아 뒤는 뒤에는 뒤에는 야 뒤에는 이렇게 제가 지금 한 손이나 잡으니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한 손 하다보니까 자 조종도 움직이셔고 충분히 잘 움직이고요 자자자자 뒤로 뒤로 어우 좋습니다 방금 봤어요 여러분들 요거 요거 보셨습니까? 요거 예 내일 요거 뒤에 타이어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차입니다. 안쪽에도 빠짜빠짜부지기죠? 제품 이름은 SCX10 메탈 SCX10 V5 보전이고요. 제가 보기에는 V5 보전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. 핸드폰이 이만하면 타이어도 크고 이렇게 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. 출고 준비할 테니까 내일 오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 짜잔 야오 좋습니다. 자 사이드 가리까지 메탈 사이드 가리까지 아 밑에 한번 받아볼까요? 짜자자잔 화려하게 나온 기본 메탈입니다. 기본 메탈로 되어있는 와이드너까지 장착하였습니다. 와이드너까지 장착한 제품이 되겠습니다. 오케이 지방했습니다. 짜잔